안녕하세요 야채윅입니다. 8월 29일 두산과 NC의 경기 NC가 두산을 상대로 10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. 오늘 경기 데이비스 선수의 진기명기 2루타가 터지며 와 이거 살면서 처음 보온대 이후 권희동 선수의 적시타로 선지점을 낸 NC 4회 제러드 선수가 하트 선수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치며 2대1로 역점했지만 이 점수가 마지막 점수였다. 그 이후로 하트, 이준호, 유진욱, 김재열 4명의 투수가 무실점으로 막으며 오늘 승리를 지켰습니다. 타선 역시 골고루 잘 쳐주며 10득점 오늘은 투수, 타자, 제 역할을 다 해준 경기입니다. 금요일은 쉬고 토요일 SSG와의 경기 8월 마지막 경기인데 제발 이렇게만 합시다. 오케이?